네 정선환기입니다. 이 식물은 콩과에 속한 단연생초본 여러해사리풀입니다. 석회암지대에 드물게 자라는데요. 재배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꽃은 이렇게 모여서 달립니다. 황기꽃하고 다르지요. 황기꽃은 꽃 아래가 길쭉한데 이것은 이렇게 짧게 모여 있습니다. 자 이제 식물체 전체의 모습인데요. 식물체가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죠. 줄기가 옆으로 누워서 자랍니다. 열매인데요. 아까 꽃을 보셨는데 꽃이 모여서 달렸지요. 열매도 이렇게 모여서 달립니다. 황기하고 다른 점이죠. 잎인데요. 정선환기 잎 앞쪽에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. 잎 뒷면인데요. 잎 뒷면은 잎 줄기하고 더불어서 잎 뒷면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. 화면 확대했는데 좀 보이시나요? 털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자로 붙는 부분에 턱잎인데요. 턱잎은 가늘고 길죠. 선형으로 가늘고 긴 특징이 있습니다. 자 이제 입자로 붙고 옆을 붙습니다. 자 이제 입자로 붙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턱잎을 놓고 있는거에요. 확대하는 게요.